Q. 걸카스를 연출한 정사원 Q. 걸카스를 연출한 정사원 안녕하세요. 걸카스를 연출한 정사원입니다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찍었었고요 유쾌, 상쾌, 상쾌한 아주 시원한 영화니까요 마음속에 좋은 메시지 남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글거리는 멘탈이도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걸카스를 박미영 역을 맡은 라미란입니다 이렇게 극장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정말 가볍게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걸카스를 연출한 조지의 연구 맡은 이사범입니다 정말 뜨거운 여름에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사실 힘든 줄도 몰랐고요 제가 저만이 많이 힘들어서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는 분들 영화보시고 좋은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재미없으시면 좋은 입소문으로 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미 역할의 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여름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정성들여서 찍은 영화인데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니까 참 네, 감행은 새롭네요 여러분들 귀한 주말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SNS에 해식트 걸카스로 소개 남겨주시면 제가 좋아요 놀고 다닙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걸카스에서 나쁜 놈 정우전이 앞에 맡은 유일하준입니다 저희 영화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 제가 광대인 입장에서 봐도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정말 재밌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시원하게 욕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한번에 날리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걸카스에서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배우분들이 직접 나눠주실 거고요 맞았어요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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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보시고 나서 후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